솔직히 1등까지는 예상 못했는데 웃기고 있네 댓글 보면 인기 많더구만 가식 떨지 마라 시끄러워 아무튼 일이라서 기쁘군 모두 고맙다 이상 5위등이면 충분히 만족스럽지 해 너무 기분 좋다 솔직히 나도 꼬리 컸으면 내가 2등인데 제 MBTI 빨로 한등 안에는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쉽군 난 생각보다 만족스러운데 크크 아 그리고 이런 자리 빌어서 얘기하자면 나보고 자꾸 검은 토끼라고 말하는데 나 늑대라고 뭐 나도 나름 만족함 하하 내가 6위라고 솔직히 못해도 4등 정도는 될 줄 알았는데 챗 솔직히 순위 더 낮을 줄 알았는데 7위면 아주 잘 나왔다고 생각함 귀엽게 봐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가도 되지 아무리 웃긴 드립 치고 사이다 발언하면 뭐하냐 순위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거 뭔 기준으로 순위 매긴 거냐 설마 구참 크크크크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최하위라니 저 망할 호랑이 나랑 컨셉도 비슷한 주제에 솔직히 목소리 빠르면서 순위 높지 않은 거 예상하긴 했지만 이렇게 진짜 낮으니까 좀 속상하긴 하네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나보다는 높잖아 뭐 이런 거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별 신경 안 씀 뭐 남이 매긴 순위 따윈 의미 없지 크크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지 Supp population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